경기도교육청이 갑질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합니다. 갑질 신고 시 전문 상담사가 사전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 심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갑질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기존 주의에서 경고 이상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갑질 신고 시 전문 상담사